하나 둘 셋 달달한 거 같이 해야 된다고? 네 하나 둘 셋 달달한 거 바크콜 이게 뭐예요? 줄임말이에요 바닐라 크림 콜드브로 하나 둘 셋 여름 솔직하게 해요? 솔직하게 해요 진짜 솔직하게 우리 서로 알잖아요 하나 둘 셋 두 병 더 맛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공식적으로 저희는 두 병입니다 하나 둘 셋 호 와 하나 둘 셋 휴대폰 없어 휴대폰 없어 휴대폰 없어 바로 얘기하게 해요 하나 둘 셋 강하게 W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진구입니다 전 문가영이고요 이번 화보 우리 문가영씨와 함께 하하하하 진행을 했어요 사진 보니까 굉장히 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결과물 저도 많이 기대 중이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드라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W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곧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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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